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현의 안보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호남에서 아주 대폭적으로 망하고 있네요 이 여론조사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요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관리구위원회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오늘 지금 발표된 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관련 특병 지시 특별히 강하게 지시 내린 사항이 오늘도 있어요 바로 민생행보 똑바로 하라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닦아라 그리고 절실하게 일하는 게 그게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다 이러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역 해병대 출신들의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상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동훈 의원장이 오늘도 이제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여러가지 지금 말하자면 공약을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원소를 250명으로 줄이자 이 얘기했더니 민주당이 지금 벌떼 들듯이 날듯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데요 자 그럼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했는지 얼마나 내놓은 안부리고 그야말로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신당을 만드는데요 야 기가 막힌 게 아니 당헌당규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헌법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를 갖다가 말이죠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액스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요 지금 지지율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지금 이 조사기관마다 여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제가 이번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어디에서 이거를 여론조사를 했느냐 바로 뉴스토마토가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의를 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3일하고 14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을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대통령 지지율을 봤더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율이 37.5 부정평가는 59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평가는 지금 이제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 자 그리고요 이제 긍정평가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 주의를 볼 때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대통령의 긍정평가율인데요 12월 넷째 주에 30.7로 가장 저점을 찍고 나서 살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넷번째 주라고 1월 두번째 주에 한 무려 6% 정도나 껌쭉 뛰고 그리고서 다시 1%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고 부정평가는 64.4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낮아져서 죄송합니다 낮아져가지고 지금 59로 빠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19, 10개월 만에요 지금 양당 지지율 차이가요 5차 범위 안에도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 42.2 그리고 국민의힘은 36.3인데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준석은 7.8, 이낙연은 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만한 점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20.5%나 빠졌어요 그래서 호남에서만 딱 볼 때 47.7로 민주당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급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이제 한계가 다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의 운명이 이렇게 이제 호남에서 다 떠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를 보면은요 우리 국민은 1.1%가 올라갔고 민주당은 2.3%가 빠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당 지지율 이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상당한 이런 추세, 하락 추세가 상당히 많은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지지율의 변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연령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에서 15% 그리고 11.5%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하고 충청권 그리고 호남, 강원, 제주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남에서 20.5%를 빠지면서 47.7%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준석의 신당은 지난주 1.8%에서 12.4%로 호남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진 것이 상당 부분은요 이준석 신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서울의 경영은요 양당의 지지율이 지난주 12.1%에서 이번주는 또 5.9%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는요 국민의힘이 27.1대 민주당은 45.4 민주당이 이제 크게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중도층 비율은 보면요 이준석의 중도층에서는 9.4% 그리고 이낙연이 중도층에서는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요 지지율 특히 이제 호남 지지율이 이제 굉장히 신당들한테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하고 둘이 이제 합쳐질 경우에 이 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를 통합할 경우에는 당 간판이 누가 좋겠느냐 했더니요 이준석이가 20.9% 이낙연은 16.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금태섬은 3.8% 그리고 조흥천이가 3.3% 김종민이 3.1% 양양자 2.7% 이원욱 0.9% 그래서 빅텐트 속의 신당의 대표는 이준석이를 간판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호남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볼 때 호남에서는 이준석이를 간판하는 게 좋겠다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꾸로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이낙연의 경우에는 지금 TK 쪽에서는 이낙연을 간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호남과 TK가 이준석 대 이낙연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층에서도 전반적으로 쭉 보면 지역별로도 지금 이낙연 보다는 이준석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여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당 지지율의 추이도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상승기조 그리고 민주당은 하락기조 자 그리고요 이준석 신당도 5.7에서 7.8로 지금 이제 1월 두 번째 자고 세 번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 신당은요 조금 빠지는 추세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차이는 한 4% 정도로 이낙연이가 지금 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사용하는 거 이거는 수도권하고 충청권 화남에서는 반대가 많고 PK는 팽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미를 대상으로 해서는 거부권 행사에서는 안된다가 54.4% 행사 하나가 36.6% 18%나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는요 이 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 감찰관이 임하는 게 좋겠다가 이게 32.5% 이게 적절하다 그거 가지고는 미흡해 이게 51.3%입니다 자 그래서 51.3%가 되는 미흡하다는 여론을 우리 국민이 앞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내느냐 이게 이제 상당한 숙제가 되겠죠 요게 이제 정치적 리더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과 이제 소통 능력 이런 걸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방금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국민임에서 공천 룰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공천 기준을 발표했는데 공천 기준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개략적만 지금 나와 있는데 강남 산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이제 경선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과 당원 비중은 경선 시에 8대 2로 한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완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성폭력과 관련해서 2차 가입 그 다음에 학폭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이거는 이제 부적격 처리한다 그리고요 우선 공천하고 단수 공천 지역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경선 의미를 시작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을 갖다가 이제 경선으로 몰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3선 이상 중진위 경매는요 경선에서 15%를 감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인해 교체 지수는요 권역별로요 권역별로 하위 10%를 컷오프한다 예 권역별로 그리고 34세 미만의 도전자에 대해서는요 최대한으로 가산점을 준다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정계 진출을 갖다가 좀 이 점수제를 통해서 높여주겠다 이런 입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요 현역별로 고체 지수 권역별로 하위 10% 이거 여러분들 양에 찹니까? 자 그래서 요거가 앞으로도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아니냐 과연 권역별로 하위 10%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 이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저는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여론의 평가를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안정적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공천 시기는 지금 임박해 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회사의 특검법하고 딱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 탈락자가 많으면 거꾸로 재의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여권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안정적으로 공천을 좀 최소한 더 즉 물갈이를 최소한 하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재의결할 때 반란표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글쎄요 과연 이 여론이 그런 여론이 과연 이제 총선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지금 여론 수사들을 보면은요 거북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게 뭐 한 5, 60% 정도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물론 여론은 이제 바뀌게 돼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뭐 몇 프로 컷오프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손가락질하는 국회의원들 누구인지 다 알아요 요런 사람들은 싹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말이죠 지금 여기에요 지금 이제 이 그 지금 이제 어 그 이번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공천 기준을 보면 말이죠 공천 기준을 보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성폭력자 그렇죠? 학폭자, 직장 내 괴롭힘인 사람들만 부적격으로 돼 있고 막말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이거 아니 이렇게 해놓고 지금 민지당한테 막말한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김의경이 정청 내 욕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여권 내에서 정략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전략적으로 공천을 시켜줄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막말파동이 휘놀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제가 본 방송에서는 누군지 검행을 안 하겠는데 제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런 사람들 싹 이름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막말파동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지금 좋아지니까 슬그머니 그 인기로 덮고 넘어가겠다는데 아니 그러게 해가지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개혁의 큰 틀 요거가 기르나지 않도록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 수 없냐 그래서 이거 공천공관위에서 오늘 일단 정했지만 정했지만은 이거는 그야말로 눈 감고 아홉하는 식의 이런 컷오프 비율도 너무나 낮고 그리고 약폭,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만 얘기되어 있지 그때그때 말했죠 막말을 일으켜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한두명이 아니에요 요 사람들은 장나도 안 마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총선에 슬그머니 넘어가겠다 아니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정당입니까 그래놓고서 김의겸이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청래 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김남구, 김용민이, 최광욱이 욕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동훈 표, 한동훈 브랜드의 공천기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공관위하고 이거 뭐 다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했겠지만 이거는 눈 감고 아웅 가는 식의 공천개혁이다 이렇게 해갖고는요 공천개혁의 개자도 못 그래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이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오늘 국무위에서 지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발언에서 내놓은 내용인데 올해는 이제 민생토론하고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무위들도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해라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는 것하고 그리고 현재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 자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빨리빨리 파악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빨리 해결하는 그래야만이 신뢰받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철간 벽협을 길을 똑바로 해라 그래서 민관협력, 산학협력, 국제협력 모든 분야의 협력이 원활해지게 해라 그리고 올해는 협력의 정부, 현장 중심의 정부가 되었다 그리고 약자 보호 똑바로 해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이름도 밀리잖아요 밀리토피아 그래서 이거는 군에서 운영하는 호텔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서 이번 지난 5일에 북한이 포격도발 때 200발 했는데 우리가 400발을 쏴서 응징을 했지 않습니까? 보보, 이거와 관련해서 든든하다, 해명대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력해서 직접 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동훈 우연장이 매일같이 일종의 정치개혁에 지금 청사진을 내놓고 있어요 이 청사진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청사진과 관련해서 보면 오늘부로 지금 내건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오늘부로 지금 내건을 내놓고 있는데 이 민주당에서 요거를 지금 계속 십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인천에서 내놓은 것은 국회의원 정서를 갖다가 50명을 감축해서 300명짜리를 250명짜리로 줄이자 요런 지금 제안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 정치개혁 내용으로 내놓은 게 이제 세 끈이에요 불채포, 그 다음에 이제 세비반납,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규책사지수 때 내지 않는 거 그러다가 네 번째가 250명으로 줄이는 거 요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요 무슨 소리냐? 이건 포퓰리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꼭 우리 다수당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입법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건 이제 좀 줄이다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황교안 때부터 김기현 때부터 계속 인용한 때까지 계속 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했느냐 선거철 반짝 인기를 위한 인기를 위한 떴다 방식 공약이다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도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민주당 공식 입장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개혁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정치혐오에 바탕을 둔 떴다 방식 포퓰리즘 요소가 농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요 50명 빼는 게 정치이시면 100명 주인단 안철수 200명 주인단 허경력은 그야말로 정치구단이고 정치고수냐 그래서 선보당 사람 잡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요 그래도 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과거에 이 친명좌장이라고는 정성호가 뭐라고 했느냐 정성호가 과거에 말이죠 5년 전에 2019년도 1월입니다 페이북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국회의원은 250명 정도도 충분하다 그러고도 남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의 전형이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로남불의 또 하나의 예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두근 회원장은 의원 정수 250명 감축하자고 얘기도 했지만 경인선 지하도 약속을 했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한두근 공약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그 이준석이가 자기 이제 개혁신단이라는 가명으로 지금 가칭, 지금 당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당을 만들어서 보니까 지금 이제 당원 당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당원 조항, 그러니까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주당에 있는 제4조를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그대로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붙일 게 따로 있죠 이 당원 당교라고 하는 것은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뭐 이 국가자원에서 본다면 이거 완전히 헌법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뜯어서 갖다 복사해서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4조, 자격, 개 1, 2, 3항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음 해 해당되는 법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해놓고 성범죄, 제명된 사람들 그 다음에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 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범죄, 제명자, 그 다음에 선거 때 불복해서 탈당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원 자격이 될 수 없다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이 당원 조항을요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자, 참고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요게 말하자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갖다 놓은 당원 자격 제2장 4조의 자격 1, 2, 3, 그 다음에 1, 2호까지 완전히 갖다 베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개혁신당이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시간에 쫓겨서 붙인다 요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단적인 예가 아니냐 요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저의 방송 시청을 권고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예, 제가 하나 제가 이제 한 번 들으면 깜빡할 뻔하는데요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제 아주 굉장히 애국자이신데 제 이제 방송 팬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요거를 좀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지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저 이민당에서 비판하는 게 뭐 그 이런저런 예를 들으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OECD 38개고 지금 이제 이 인구 대비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들의 경우 인구 7, 8명당 1명을 선출하고 우리는 17만 명당 1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이거를 들이대면서 민지당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우는 몇 명당 1명을 뽑느냐 75만 명당 1명을 뽑아요 그리고 일본은요 27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민지당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만 자기네가 비판하기에 맞는 것만 딱 맞춤용으로 이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지금 동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내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민도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의 전문성도 굉장히 필요하고 관련 시민단체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의 경우에 지방자치대도가 지금 굉장히 안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특권을 좀 많이 없애는 것 이거 도대체 용납할 수 있느냐 이런 분노들이요 우리 국민 사이에서 지금 아주 대단하게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국민의회에서도 혁신 경쟁에 제대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출발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